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형이요. 고형이고요. 맥숫가락 비중이요. 50%고 12,000원이요. 오늘 사신 거예요 설마? 아니요. 저기 한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일단 고형이라는 종목을 들어가신 거 자체가 오늘 사신 거면 조금 큰일 날 뻔 했는데 지금 이거는 웬만한 용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게 주가가 싸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더 위험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형이라는 자리도 지금 사실은 차트상으로 본다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가를 깨고 이렇게 저점을 깨고 계속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자리는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살린 거예요. 반도체 회복 분위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고 신저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공격이 좀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분위기 상황이 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자리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된 거고 비중도 이렇게 50%나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던 거고 원래는 이렇게 저점 무너지게 되면요.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깨지고 또 내려가고 저점 깨고 또 내려가고 이러면 만 원 깨고 내려가고 7천 원 깨고 계속 내려가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들고 있다 보니까 올라올 듯 내려가고 올라올 듯 내려가고 올라올 듯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손실이 막 30%, 40% 나 있는 게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데 들어가실 거면 비중을 50%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 들어가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에서 내가 비중을 늘려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음번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용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서 이렇게 들어간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다른 주식을 보고 그 주식에서 이쪽으로 갈 때에 내가 한 3, 400주 더 살 때에는 이렇게 가감 없이 바깥에 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요거가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 내가 샀던 주식이 가격이 또 그거는 떨어지고 요거는 올라가니까 또 그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잘못된 투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격이 그냥 화가 그냥 화가 그냥 화가 그냥 과금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투자치고 잘된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 성격이랑 상관없어요. 저도 성격이 딱 보면 어때요? 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 막 욱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막 감정적으로 할 것 같고. 그런데 주식 할 때만큼은 되게 이성적으로 해요. 최대한 참으려고 하고 최대한 성인군자처럼 하려고 해요. 제 평소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제 평소 성격 되게 산만하거든요. 성격이 되게 산만하고 장난기도 많고 그런데 주식 할 때만큼은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 성격이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래 화끈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하세요. 10%씩 들어가시고 20%씩 들어가시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한 방에 그냥 50%, 100%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좋았다. 따라해보세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해보세요. 운이 좋았다. 이거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단기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비중부터 지금 줄이는 게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도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현 상태가 비중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일단 3분의 1 정도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 드릴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중을 여기서 줄이시고 나머지로는 14,000 내지 1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더 갈지 말지를 판단해야지 지금은 더 저기서 더 간다 안 간다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라올 때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절반 정도 나머지를 줄이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저는 13,500원 정도 되면 그냥 바로 그냥 팁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쯤 지금 생각하셨던 가격쯤에서 나머지 절반을 팔아내시면 3분의 1씩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라는 것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